뭐야 이게 뭉뚱이로 있단 말이야 다시 걸어봐라 뭉뚱이로 있다가 뭉뚱이 유리개성 조이게이겠지 근데 시청자 빙하금지라고 해놓고서는 왜 아저씨는 자기보다 등급도 높은 사람한테 뭐하냐며 시비 걸고 꼴 받지도 않다면서 빙하하나요? 시청자 빙하는 나는 해도 되는데 시청자가 시청자 빙하면 안 된다는 뜻이야 인마 아잇 뭐 내가 뭐 여기가 할 일이었나? 어? 시청자 빙하금지가 시청자가 시청자 빙하를 하지 말라는데 지금 뭔 내가 시청자 빙하금지면 내가 뭐 오늘의 할 나의 다짐 이래가지고 나는 시청자 빙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뭐 무슨 표 걸고 내가 뭐 한 어? 얘는 그냥 다시 걸어봐 어디 죽었어? 어떻게 됐어 얘 혹시 니가 다시 돌아가 봐 다른 사람 잘 만들었네 꺼져 자 아멘